하나님의 말씀은 예리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요하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 그 약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요하께서 야금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이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요하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양이 때와 소이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 세상들이 심령에 흡족해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하리라 요하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죠 어제부터 우리 어린이 여름 성냥학교 BBS가 열려서 이렇게 많은 장식을 새롭게 하고 달라진 분위기에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목요일까지 BBS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많은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 106명이 왔다고 합니다 또 많은 교사들 TA들 학병들 모여서 정말 어린아이들의 여름 천국 잔치가 펼쳐졌는데 이번 어린이 여름 성냥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TA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번에 은혜받고 변화되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5시 반 부터 8시 반까지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EM이 오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과 5명의 선교 단원들 또 인도로 출발하는 EM 멤버 총 7명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매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림이야 31장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요하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범죄로 인하여 흩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모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함같이 목자는 양을 사랑하죠 양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이 안전한 길로 행하도록 늘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그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평강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강한 자는 누굴 가르칠까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삼지사방에 그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곧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참해 그들이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된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이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요하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 요하의 은사가 나오죠 요하의 은사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은사하면 뭘 생각하죠? 은사하면 병고치는 은사 방언이 은사 예언이 은사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이 은사 등등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은사들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요하의 은사 할 때 은사는 그것이 아니죠 은사는 뭘 가르칩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하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이것이 다 바로 요하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은사와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은사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선물 물론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만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교회도 생업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영육 간에 모든 풍성한 은혜의 선물 바로 은사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우리 심령이 마치 무엇과 같게 된다고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무엇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까?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모든 형편과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터이니 그 확신 갖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근심하는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꼭 근심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사라져버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모든 근심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은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선물로 공급해 주실 터이니 내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고 아무리 주위 환경이 가뭄이 닥쳐오고 기근이 몰아쳐와도 물된 동산 항상 물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약속해 주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 정말 우리가 갓길을 원하는 심령의 상태 아닙니까? 내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내 삶 속에 그렇게 자주 너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던 그 모든 근심은 사라져 버리리라 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아니겠는가 슐라이오 마하라는 독일에 전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 교수예요 신학 교수다 보니까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슐라이오 마하가 목회하는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대요 그 교회에는 군인들이 많았댑니다 군인들 그리고 여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가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지성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젊은 남학생들을 좋아하는 여공들이 또 많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또 많이 모이니까 또 군인들이 또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는 우리 교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영혼들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일꾼들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어요 양식이 풍족한 곳에 양식을 사모하는 양들은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풍족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물질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사람도 말씀도 그런데 그 세 가지 물질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3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양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 풍성한 공급이 있었으니 그 공급이 유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물질도 사람도 말씀도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거기에 말씀이 있고 말씀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또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 받은 저희 교회 속에 말씀이 풍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공급되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심령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주님이 은혜로 만족함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저희 자녀들이 그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연액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연액한 지체들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진행될 우리 BBS 어린 심령들 그 마음 속에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떠나는 우리 EM 대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에 참가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건립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